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어? 뭐지? 뭐지? 결정하시고 다시 불러주세요 아! 저희 결정했어요 이거 술쯤 있잖아요 술 들어가요? 그럼 먹으면 취하나요? 술이랑 같이 드시면 취하겠죠 결정 대신 불러주세요 사장님 3번 되요! 결정하셨어요? 이거 김피탕 김치, 피자, 탕수육 맛있어요? 네 맛있어요 김피탕으로 드릴까요? 네 근데 김치 빼고 돼요? 김피탕에 김치를 빼고? 빼! 잠시만요 사장님 김피탕에 김치 빼고 돼요? 그럼 맛없다고 말해 고기 냉동이에요? 고기 짬뽕이 냉동인가요? 응 냉동이야 훈제삼겹삼합에 훈제향 빼고 돼요? 훈제향 빼고 안 된다 그래 치킨은 좀 느끼할 것 같지 볶음밥은 배가 좀 안 찰 것 같아 그냥 이거 바지락 술찜으로 할게요 금방 걷다 드릴게요 아 저기요 혹시 술은 뭐 뭐 있어요? 설정 될까요? yes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